수많은 악행이 집약된 사이비 종교 돌나라 최악의 악인 박명호 교주가 이번 악인 취재기의 타깃입니다. 돌나라는 알면 알수록 모든 사이비 종교가 갖고 있는 나쁜 특성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무인금, 집단생활, 전재산 헌남, 교주의 신격화, 성폭력 문제 이런 나쁜 것들의 거의 집약체, 이 여신도가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증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곧이어 CCTV 증거가 세상에 떠오르고 처음에 알려진 거는 이 피해 여성 한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돌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전면 부인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최야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야. 죄모를 신들을 낳는 합법적인 최야사지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부부생활입니다.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박명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낳기 위해서 최야를 치르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여러 여성 신부들은 박명호를 여보, 서방님 등으로 불렀는데요. 여보 그동안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야 지르고 난다 너무 좋아지겠어요. 서방님 서방님 아기 몇이 아닐까요? 왕창! 자신이 돌나란의 모든 여성의 남편이며 성행위를 통해 속죄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 마음껏 사랑 나누면서 눈치도 안 보고 알콘, 달콘, 원자씨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피해자는 성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70대 남성 교주를 향해서 여보 남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이 적은을 굳을 말릴 수 없죠. 이 신부가 지나온 편제 20년 기다릴 수 없다고 15년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교리에 따라 세뇌당했는데요. 이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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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호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와 유부녀들까지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 따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왔던 거죠.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이런 사건은 그루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훨씬 적절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루밍이라는 용어도 필요가 없을 정도인 거죠. 이 돌나라에서는 참기 십자가가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한테 너희는 커서 교주의 신부가 될 거고 당연히 교주의 시바지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시를 너를 통해서 퍼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시바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을 낳아드릴게요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되는 거죠. 교주의 성관계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해요.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창렬화 칭하며 배신자로 몰아가는 등 종교 내부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성적이 문제 있는 여자가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면 그게 창렬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충격적인데 그 딸이 교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그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그 딸이 돌나라를 탈퇴해 이 피해 사실은 세상 밖에 알리거든요. 그러니까 돌나라를 탈퇴한 딸의 집에 엄마가 찾아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건 비단 신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나님을 반드시 하늘에 천벌하고 죽을 거예요. 이 돌나라에선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개념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나라에서는 공식이나 수리단대 이런 거는 어른들까지 전부 다 금지라서 돌나라는 신도들의 식사를 제안하고 노동까지 시켰고 국물, 가루 가루 아니면 그냥 과일, 채소 2장 정도만 배를 채우고 그때도 일을 엄청 했었거든요. 농사일을 계속 돌나라가 지금까지 집단 생활을 한 지가 약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박용호는 종말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당국가고 언제든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아이를 더 이상 낳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정관수술을 시킵니다. 이렇게 출사를 막으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령의 인구만 늘어나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없으니까 박용호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다시 마을에 출사를 허용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교리로 내세우며 신도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돌나라 신도인 경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는 어린 신도를 유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몰래몰래 검정고시를 가서 대학을 갔나 봐. 그런데 허락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추방을 시켰어요. 세상 교육은 마귀가 시키는 거라고. 현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지 않는 거. 그 아이를 유린해도 얘는 자기가 예수님을 낳아들이는데 자기가 희생되고 오히려 봉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2000년대 초 당시 신흥 종교였던 돌라라는 종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농업단체로 위장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 대선전 치면 돼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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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인식이에요. 저는 그거 좀 가지고요. 아껴서 별거, 별거 다 해요. 선생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이의 사랑입니다. 취재진은 현재 남아있는 돌나라 지부를 찾아갑니다. 내부 신도들은 외부인들을 강하게 거부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돌나라 한동복구의 문경 상주지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 아시죠? 저 저주기도에 등장하잖아요. 똥돼지라고. 화면을 찍으시면 안 되죠? 저 대파 밑에 안 돼요? 여기가 어디를? 아니, 밑에 안 쓰기고 하잖아요. 내 구역에 아기한테 기봐야? 우리가 아기래요? 뭐야? 안녕하십니까? 누가 이 주셔봐요, 저의. 그렇게 취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단이 최후 발악으로 JTBC를 통해서 내 발꿈치를 이번에 물었습니다. 과거에도 돌라라는 언론과 심한 대립을 이뤘는데요. 첫 보도를 했던 방송사 앞에서 단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느닷없이 저희 단체를 세상에서는 존재에서는 안 될 반사회적인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최초 보도를 진행했던 김태영 기자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방법도 남았어요. 갑자기 이제 한 10명이 저를 둘러싸더니 정정고도 해라, 사과방송 해라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해라 하면서 이 사인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 밖을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고 있다가 상주 밖으로 딱 나오는데 딱 한 남성분이 그 마을 입구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자신이 최근에 돌라라를 탈퇴한 신도다. 돌라라를 탈퇴한 신도를 만난 기자는 노동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상한 이 단체에 대해 더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도와 얘기를 나누고 나서 더 확실해졌죠. 진짜 이상한 단체다. 한편 기이하게도 그동안 인터넷이 취약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번개 작전이 새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온갖 폭언, 욕설 입에 구더기가 들끓을 거다. 너는 내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어디 감히 우리 메시아인 교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그러나 보도 이후 돌라라에서도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저와 저희 단체 모든 회원들은 이 애국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였고 형사고소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법원에 민사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2분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취지에 틀림이 없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바로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재판부가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또 합리적인 보도로 보이고 언론은 이런 사회비 보도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요.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거친 이후에야 방송사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돌나라가 설립된 지 거의 2심전이 지나서야 2009년에 처음으로 교재 성강의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가 브라질로 갔잖아요. 국내 수사망과 사회에 관심을 피해 2012년 브라질로 단체 이주했던 돌나라. 한동안 돌나라에서도 큰 잡음이 없어서 지금 브라질에서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5월 말쯤 아주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됩니다. 지난 4월 브라질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돌라라는 2022년 어린이 5명의 사망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국내외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언론이 없는 거예요. 취재진은 브라질로 넘어가 현장 취재를 시작합니다. 현지 한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돌나라 소속 아이들 5명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14,000페이지가 넘는 그 엄청난 양의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건네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고 나고 현장 뭐 목격한 거 여기 뭐 그 지역에 시청해서 기사 낸 거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원인. 이거를 캐명탈수록 자기네들도 이게 잘못된 게 많다는 거를 이제 의식하고 또 그리고서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괘씸죄로 착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권이 거의 2차 만에 가리면 한 500만 불 되는 거죠. 500만 불? 엄청 큰 돈 아닌가요? 여기 브라질. 브라질의 기준에는 엄청나게 큰 거죠. 모든 자산이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시요. 네. 왜냐하면 판사님이 혹시라도 그 자산을 팔아버리고 보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돌나라 신도들의 반응.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과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빠 정말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의 신념에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이거에는 취소할 방법이 없고. 더 충격적인 건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교주에게 오히려 감사 편지를 씁니다. 교주 박용호가 아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참석한 이유가 이번에 애들 다섯 죽었을 때는 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부활을 시키겠다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이 다섯 별림들을 핑계 삼아서 행하고자 했던 우리 엄마에게 욕되게 하고자 했던 이 모든 일을 오늘 이 다섯 용사들을 벌떡 부활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엄마에게 세워주시고 우리 돌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돌나라를 시로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부활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숨진 아이들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기도를 올리는 듯 황당한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부활시키려고 확신있게 하나 일어나라 하나 일어나라 두 번이나 불렀다. 그러나 이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고 누워있다. 브라질로 넘어간 돌나라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더 숨겨진 걸까. 세종목 병이 다 낫는다고 하고 처음에는 환자들을 일부러 환자들을 불렀어요. 암환자. 교주의 말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도 브라질 돌나라에 합류했습니다. 예상대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는 없었고. 불장이나 연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햇볕을 쬐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질병도 자연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결국 자기들이 만드는 오아시스를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실제로 그게 태양치료를 한다고 자연치료가 되겠어요.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교주 입장에서 질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무보수로 일을 시키며 일을 해야 병이 낫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동 중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암에 걸려 숨지거나 또 농사를 짓다가 사고로 숨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나라의 요새 세천국.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을 세운 거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신도들에게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도들에게 세천국 건설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신도들에게 헌금을 걷어 충당했던 거죠. 보수를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며 세천국 건축에 이용하고 국내 신도들에게는 헌금을 받아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돈을 빌리거나 혹은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서 큰 금액의 헌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돌라는 월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 70만 원 월급이니까 왜 없느냐. 내 거니까. 내가 내 일하는데 무슨 월급 필요합니까. 월급 욕 온다는 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지. 월급 타려온 사람들 우리 돌라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이 엄청 길죠. 그러면서 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강렬한테 예물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최소한 천만 원 정도씩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줘요. 신도들을 통해 총 90억 원가량의 돈을 받아낸 박명호 그 문건에 담긴 사진을 보면 9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 모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누가 얼마를 냈고 어떤 단체는 얼마를 냈고 그 돈을 모두 모아보니까 약 9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브라질까지 갔다는 건 사실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조표는 수사만 가 사회 관심을 피해 거기까지 갔으니 그곳에선 더욱 강한 통제와 세뇌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직 돌나라의 실체는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성 신도들까지 박명호를 난군님이라 부르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남성들도 70대 남성 교주를 향해 여보 난군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더욱더 세뇌가 심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키스에 빠져서 사랑해요 너무너무 취재진은 브라질 돌나라로 직접 취재를 떠났는데요. 돌나라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각 지부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돌나라 마크 있다. 와 근데 농장을 진짜 잘해놨어. 엄청나네 엄청나다 진짜 거의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신도들은 외부인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결국 내부로 진입하는 데 실패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취재진 결국 다른 돌나라 농장에 다시 찾아가는데요. 그 어떤 질문에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 소통망에 취재진의 방문 소식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모든 악인들이 차고 차고 모자리 다 일망타진해서 다 그러나 저 죽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취재진들을 향한 저주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사실 취재는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의 악행을 더 알리고 공권력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취재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2023년 9월 29일 첫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 취재기입니다. 이번 리뷰는 4, 5화 돌나라 편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온갖 의혹과 음모로 악취나는 사건 현장을 추적해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폭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인데요. 과외 앱 살인사건 정유정을 시작으로 두 얼굴의 목사, 필리핀 마약왕 등 강력 범죄를 다루는 만큼 팩트로 꾹꾹 눌러담은 실제 취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웨이브에서 매주 금요일 독점 공개되며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